이거 양갑.. 1층 내려.. 아 1층 내려왔네 한 명 아 왼쪽 각 잡은 나 죽는데? 오오 기절했어 오 왼쪽 펀부샷권 걔 잘 쏴 조심 걔 잘 쏴 저 무기 없음 근데 총알 없어 무기 없다고 총알 없다고 아무것도 없어 맨손이야 수류탄 꺼 꺼 꺼 꺼 지금이야 2층 5층 강강수 5층 5층 8층 3층 2층 2층 3층 2층 3층 차들 오네요 한명 기절 나머지 하나 또 있는데 차차차차 다운 어 둘 다 다운 둘 다 거진 것 같은데요 그냥 차만 타고 온 것 같네요 뭐야 왜 가만히 있는데요 팀원이 기절한 거에 충격받았나봐요 저 붙겠습니다 한명 기절 둘 다 다운 진문으로 다 나오네요 한명이 나왔는데 누워가지고 그 밑에 능선 밑에 사람이 있어요 피해 피하라고 피하라고 피해 피해 아니 피하라고 경고를 줬는데 자기장 일단 바뀌네요 친절하게 친절하게 오 사람사람사람사람사람 210 오오오오오 사람 살려요 오른쪽으로 돌고 있어요 오토바이 하나 오고 있어요 차 터지는거 조심 210 210 바로 앞에 나무하고 약간 뒤에 나무에 하나 있어요 210 나무하고 195쪽에도 한명 있어요 배 기절 다운 둘 다 죽었어요 여기 밑에 있어요 사람 있어요 그 집에 285도 사람 있고 바로 밑집에도 사람 있어요 FW 차 터트릴게요 차 터트릴게요 차 터트리죠 차 터트리죠 차 터트리죠 수류탄 바로 밑에 아이고 뭐야 아이고 아이고 어휴 살릴 수 있으려나요 네 살릴 수 있겠네요 살리는게 문제가 아니고 차 연료 남았나요 저거요? 어 조금이요 어 갈 수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탈게요 탑니까 네 네 대박이다 집쪽 조심하셔야 될 거에요 60 어차피 금방 저희 쪼고 있던 애는 위치 안 좋거든요 아 집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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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명 두 명 앞에 돌에 붙었어요 앞에 돌에 붙었어요 하나 기절 아우 티 채울게요 앞에 돌에 한 명 붙어있고 수류탄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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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류탄 오이씨 소류탄 유명한 자신의 으아아아아아 아 뭐야 아잇 뭐야아아 아잇 분명히 여기 아까전에 떨어질 때나 나 밖에 없었는데 여기 두 명이 더 있는 거지? 제가 견제하고 있던거 보면 안에도 저기 있네요 아 나 수류탄이 없네 아 왜 못 잡았지 어그로 끌고 장거리 싸움을 할까요 음 차빨리 내가 좋아 수영하는 애가 있는데 잡아야죠 보트도 있네 지금 상대 위치가 여기 한 명 있고 여기 한 명 있거든요 한 명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건물 안에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왼쪽에서 아직까지 나 안 쏘는 거 보면 왼쪽이 없는 것 같고 오른쪽은 당연히 클리어죠 그럼 집가 라인에 지금 다 있는 거거든 세 명이 근데 집가로 가야 돼요 난 차가 없어 연막 네 개 있고 근데 이 건물 안에 있거든요 그나마 더 안전하게 가는 게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데 저기로 가면 사이에 껴서 싸워야 돼서 연막 한 개 남겨둘게요 나중에 쓸 수도 있으니까 쭉 더 놀고 오 떳배 미쳤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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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얘 어디갔어? 없는데? 화장실 안에서 빨고 있는건가? 오 역시 좋아 맘에 들어 여보세요 네 방송중에 웬일로 전화해요 그 G스타가세요 아 G스타가냐고 오 G스타 생각중 생각중 사람들 찾고있어서 아 누구같이가요? 아니요 혼자있어요? 네 혼자있어요 G스타가서 뭐해요 대회하자면 연락해주세요 대회하자네 아 배그? 네 그 때문에 음 네 오게되면 연락해주세요 뭐야 지금 배그중입니다 스쿼드 잘 때려잡고 있어요 스쿼드 때려잡고 있어요 스쿼드 때려잡고 있어요 음 음 음 그러죠 일단 치킨 시켜놔 아 아 저 지금 생활패턴 또 거꾸로 바뀌어서 한 새벽 2시 정도까지 할 것 같아요 여보세요 네 왜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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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스타가잖아요 네 저랑 자요 아 아 넵 빠이 그렇대요 아 왜왜왜 한 명 같이 데리고 왔어 죽었나? 안 죽었는데 이거 버그 언제 수정함? 이거 이거 에임 돌렸을 때 왼쪽으로 한번 돌아가는 거 이거 언제 수정해요? 이거 때문에 그런 건가 설마? 아 이거 때문에 그렇네 이거 하면 버그 있구나 치킨 온 것 같은데? 뭔다는 소리 들렸죠 네 왔네요 치킨 일단은 1등 하고 먹겠습니다 사람 개 많네 어? 뺏어 먹어야지 킬 빼서 먹겠고 여기 한 명 왼쪽이 한 명 왼쪽이 한 명 개꿀 충전한건 다 쓰고싶어서 킬당 1000원은 받으시니 차 세웠다 액티브정령님 1000원 감사합니다 킬당 1000원이요? 받습니다 당연히 받죠 제가 감히 가리고 그러겠습니까 이 앞에 있네 아 양각인데 아 제발 미안해 손고 미안해 사과할게 양각 잡혔었네 또 양각 잡히겠다 올라가자 다시야 세웠는데? 사람 내렸는데? 저기 왜 내리냐 아 양각이네 아 양각이네 이러면 다시야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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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들 아래쪽으로 돌아서 내려간거 같은데 일로 안오고 간나마 얘들이 자꾸 여기를 먹으면 자리 개꿀이다 하나 둘 셋 다시야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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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리러와라 두 명 저기있다 다시야랑 다시는 다이어 드led 다이야랑 너 마스크 다시렴 쥬쥬 쥬쥬 저기 사람이 왜있지? 쥬쥬 저기구나 쥬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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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두 파트인데 왼쪽 돌아온 애가 계속 보면서 들어오네 쎕 타벳인데 얘 잡고 얘 왼쪽 잡고 오른쪽 한명 잡고 게임 끝났는데 아 아깝 치킨까비 액티브정룡이 만원 후원 감사하고요 만타천원까지 감사합니다 아까 천원까지 합해서 총 25,000원 감사합니다 땡큐 앤 유 날씨 앉아